자 이렇게 가지면 되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뭐야 방금 부딪히는 거였어요? 오랜만에 돌아와 페리코 습격 공략을 하려는 고트롤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페리코를 하는지 공략은 풀버전에서 확인하고 또 무슨 트롤을 하는지 보자고 유튜브 많이 못 올린 만큼 열심히 하면서 그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컨텐츠들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? 페리코에서 할 수 있는 거 페리코에서 뭘로 탈출하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여러분들 보시는 거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해볼게요 뭐야 머머리 나였어요? 아니 뭐야 머머리 캐릭터 쟤 누군가 했더니 나였네? 뭐야 내 캐릭터 머리 어디 갔어? 내 친구 설마 설마 이거 보겠어 네 오 오 네 아 이게 왜 걸려 아니 숨어 있잖아 안 돼 명칫방 아 머리가 빛나서 보였다고요?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와 한번 머리를 좀 길러서 오겠습니다 아니 자 사진으로 들어가줍니다 뭐야 방금 뭘 본 거지? 뭐야 이거 오 나 살짝 무서운데 지금? 흐흐흐흐 아 나 지금 뭐야 이거 흐흐흐 뭐지? 아니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어이 어이 좀 무서운데요? 어이씨 놀래라 어이 어 어 진짜 뭘 안하네 뭐야 나 왜 그동안 다 싸고 다닌거야 여기 보이죠? 오케이 네 총 들고 빠른 암살 아 뭐야 derp 8 왜 안 때려? 아니 뭐야 뭐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ut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니 뭐야 나 왜 안 때려? 예 오히려 빠르게 죽는건 저였구요 네 예 아 이러면 안된다는 거 아 근접공격으로 죽이려 했거든요? ㅎㅎ reckless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죽었어 그냥 멀리서 총으로 쏘세요 어 진짜네 바로 나가시네 하이 좋습니다 이러면 끝이야? 와 개꿀 뭐야 왜이렇게 쉬워 얼른 이거 막 경찰 따서 탈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청자분들 얘기처럼 뭐 그 뭐야 뭐라그러죠 어 시청자분들 얘기처럼 이게 버그 때문인지 아니면 락스타가 재료를 해준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막 그 경찰 뜨고 난리 버거지 펴가지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먹으니까 바로 탈출해주네요 네 뭐야 여기 아 카지노 스토리잖아 이거 아 젠장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카지노 습격 스토리에요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나 이것도 안봤어? 이게 텐방송중에 무슨일이야 이거 아 오늘 왜이래 왜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이걸 파고있냐 아니 그 와중에 팔이 피부치고 자연스럽게 이거 하고있지 말라고 아니 어이겁네 그니까 방금전에 미친 공격하고 밑에와서 뻔뻔하게 건배하는 이 말대가리 뭐야 이거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거 빠른 탈출 가겠습니다 아니 나 이것도 안보고있었어 지금까지 아니 이 엘리베터 타려고 한거 하란 말이야 헬기가 위에 있어서 이거 하려고 온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헬기를 부를거 그랬어 아 그냥 아니 엘리베터만 타고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려고 했단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pero 어 då Elmo 좀 쎄요 많이 쎄요 쏘는애들이 에이밍 때려 %. 미쳤어요 돼 사실 아까 여기서 꿀팁이 뭐냐면 어와앙박 아니 저 이거 어디있지 아니 태고 아니 일 포니더 어윽 주요 모품을 하나밖에 안 털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쪘거든요 우리는 좀 더 보조모품을까지 털어서 돈을 얻어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저거 한번 테스트해볼까요? 저거 헬기? 저거? 헬기 한번 테스트해볼까? 저게 패치된 이후로는 저게 안 된다고 하네요 해볼까요?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 원래 공략은 여기다가 점차폭탄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네 개까지만 달아줘요 왜냐면 하나는 이제 호심으로 자살용으로 빠른 리트륨 위에 그 다음에 달아주고 이제 갑니다 탈출하고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헬기 떴죠 자 원래라면 여기서 자 보도록 할게요 점차폭탄 터뜨리면 폭탄 터뜨리면 오케이 터졌고요 뭐지? 어? 잘 되는데요? 아 댓글 나와 누구야 누구야? 아 잘 되잖아 맞죠? 여러분 점차폭탄 터뜨리면 헬기가 어디가? 너 어디가? 어디가? 안 돼? 이러다가 다 죽어 어디가? 어디까지 가? 아 보셨죠 여러분? 잘 됩니다 댓글 나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야 네 다 잘됩니다 이제 헬기도 없으니까 여러분 안전방으로 찰면 되겠죠 아 잘 되잖아 뭐야 이럴수가 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곳으로 가야겠죠 그냥 선 폭박시키면 암살이구요 그쵸 대신 아무도 몰라야돼 아 현금이네 현금은 패스할게요 아 이건 좀 선 넘었네 네 아 현금은 선 넘었지 저기도 친구 한명 있거든요 어딨지? 잘 안보여 저깄다 여기 보이죠? 어? 죽어 아 재켰다 그냥 도망갑시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 내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이거 성기가 없는데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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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런식으로 보좌 용철을 차고 도망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는 그냥 빠르게 탈출할게요 그 공략 마무리 하구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걸로는 클리어 했던 장면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되 안 돼 안 돼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래요 너무 야해서 너무 이뻐가지고